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쏘머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받아 한번만 이것만 찍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쏘머즈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기가 어디냐 이것을 어디냐고 설명해주기 전에 드리기 전에 제가 며칠전에 제 채널에다가 떡볶이 두끼 프랜차이즈 떡볶이집 두끼에 가서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감동해서 제가 그 두끼송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 노래를 듣고 여기 총 전체 CEO씨 대표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너무 노래가 좋다 고맙다 이렇게 해서 그 인연으로 제가 진짜로 두끼TV에 같이 방송 촬영을 하기 위해서 두끼스튜디오에 왔습니다 대박이죠 사람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가 어떤 곳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쇼맛 이것은 두끼스튜디오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가 이제 지금 이 스튜디오입니다 엄청나죠 이곳은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음식을 꽉 채우고 방송하는 이 샐러드바 같은 거고 여기서 오늘 우리 김가는 대표님이랑 같이 두끼 방송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건 이렇게 조명 세트들이구나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 두끼 대표님이세요 너무너무 재미있고 위트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봉사입니다 이게 무슨 카페인데요 여기 엄청 좋은데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인테리어도 다 하셨네요 이거는 이제 여기저기에서 엄청 훌륭한 일 많이 하겠다고 상을 많이 받으셨네요 두끼팀이 계속 여기뿐만 아니라 이 영상이 그대로 저희 전국 매장이 다 나오고 있어요 오 대박이다 아마 저기서 나올 거예요 우와 이게 맨 행운이야 아 저기 두끼소녀다 여기는 뭐예요? 비밀수험구간에 제가 이거 찍어도 되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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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 엄청 시원하고 좋네 여기가 여러분 여기가 두끼 대표님의 방입니다 수업을 보고 오시고 수업을 칠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게 다 모형이에요 엄청 대박이죠 여긴 진짜 제대로 해놓으셨네요 전문가의 이런 기업인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저희 R&D실 모든 제품을 실험? 여기서 다 테스트해서 우와 여기 완전 주방이네 여기서 다 만들어요 어 이런 데로 제가 와보다니 우와 모든 재료면 5분 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 다 테스트해서 트위블부터 시작해서 다 만들고 여기서 전국을 다 시식하고 나서 이게 몇 달 동안 합격이 되면 그때 나갈 수 있는 대박이네요 제가 이런 데로 와보다니 우와 가서 구경해야겠다 풀스 와 우리 신랑이 풀스 진짜 좋아하는데 안마광도 있고 근데 진짜 센스다 그 직원들 복지 이런 것도 엄청 잘 모르겠네 이게 직원들을 위한 어머 이렇게 넓어 이렇게 넓어 어머 저기 카페인가봐요 네 카페 어 날씨 청소기에요? 우와 여기 대박이에요 우와 여기 대박이에요 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직원들은 그냥 카페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또 재밌게 촬영을 마쳤는데요 어 두끼TV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두끼TV라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어 여기 대표님과 이 쏘머즈와 함께 재밌게 방송한 게 이제 곧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쵸? 감사합니다 치키치키 뿜 구독 눌러 좋아요도 눌러 댓글 꼭 받을거야 아äääää 좋아요 strategies 구독